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동동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다세대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교통협심 입지인 청량리역인데요. 현재 운행 중인 1호선과 경희중앙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원선, 분당선, 그리고 KTX강릉선과 함께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B 신호선이 계획돼 있고요. 강북행단선, 면목선 등이 추가로 예정돼 있어 앞으로의 미래가치 또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가선도로를 통해 사통팔달 교통망 또한 우수합니다. 동대문구에는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밀집돼 있는데요. 동부 청과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마장동 축산시장, 그리고 양령시장 등 관련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특히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 대형마트, 구청 등 편의시설과 인근 소규모 공원을 비롯해 청계천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녹지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릴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상점벽회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지역이 이곳 동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돋보이는 동대문구 전농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번에는 동대문구 전농동으로 왔습니다. 청량리역 인근으로 보시면 될 텐데 전농동의 주택은 어떤 곳인지 알아볼게요. 먼저 개요정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동대문구 청량리는 지금 현재 핵심지구로서 떠오르는 아주 지금 현재 천지개벽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동대문구 전농동은 교통의 중심지라고 봐도 지금 현재 떠오르는 물방이 떠오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전농동은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전농동입니다. 전농 면적은 지금 현재 29.97에 실상 면적이 지금 현재 15평을 가름하고요. 층수는 6층짜리고 여기 옵션에 대한 부분은 풀옵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공이 5월달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4억 6천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여기가 조그만 집들 6채를 헐고 짓는 아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거의 120평에 달하는 그런 대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에는 지금 현재 필러티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고 2층에서부터 거주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주택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엘리베이터도 크게 지금 현재 13인승짜리가 들어가고요. 3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지금 현재 3베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실이 가운데 있고 양옆으로 지금 현재 룸이 갖춰져 있고 룸 쪽에 지금 현재 수납공간이 있는 지금 현재 주방이 갖춰져 있습니다. 해서 아주 엄선되어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룸에 대한 부분도 방이 큽니다. 방이 크기 때문에 방이 큰 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거실이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맞춰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창문도 있지만 가운데 벽이 있어서 샤워하는 데도 물이 바깥에 튀지 않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금 화장실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동동인주택 여기도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입니다. 내부 모습 굉장히 깔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널찍한 구조, 방도 시원시원하게 넓게 뺐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건물에 대한 특징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전동동 이쪽 지역 환경을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입지 여건과 호재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호재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동대문구 청량리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역세권도 초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단위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면대로이기 때문에 앞에는 지금 큰 4차선 도로가 지금 현재 접혀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1호선 청량리역에서 또 내지는 이 청량리역에는 분당선이나 2호선이나 또 내지는 5호선이나 모든 우리가 환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청량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현재는 6개 지금 노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큰 많은 지금 현재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를 닫아도 동대문구는 지금 현재 초역세권이기도 하지만 시내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호재가 넘쳐나고 시간은 바로 시내 중심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광교라든가 서울역 가는데도 그야말로 종로로 가면 논스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20분에 30분이면 충분하게 달 수 있는 아주 지금 교통평이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청량리는 전농답진리에 대한 부분이 재개발로서 지금 이뤄져서 많은 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 개발과 전농답진리에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량리는 지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죠. 유동인구가 많은 것만큼 주변의 상권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에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옆에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아울렛이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인해서도 충분하게 도보로도 가능하고 또 먹자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여기에 또 병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근린 공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갖춰져서 그야말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동대문구 청량리 아주 그야말로 노른자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업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곳의 재래시장이라든가 입문들도 있지만 여기는 학생권이라고 봐도 가은이 아니죠. 여기에 지금 현재 대학교들만 이렇게 늘비하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다 갖춰져 있고 또 여기는 또 하나 큰 거는 대학교들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5km 반경 내에 22개의 대학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곳에 지금 현재 그야말로 고려대학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성산대라든가 서울대학이라든가 또 내지는 성균관대학이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외국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명문대학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그야말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수요도 많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동대문구 지금 보시면 특화된 그런 시장으로 갖춰져 있죠. 특화된 그런 시장이라는 걸 보면 이곳에 지금 경동시장 또 내지는 여기 양령시장, 용두시장 또 내지는 여기에 풍물시장, 동대문 패션시장, 또 동대문 광장시장까지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재래시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들로 갖춰진 상인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청량리만 봐도 10만인고요. 동대문만 봐도 거기가 10만인고요. 거의 풍물시장 쪽만 봐도 거의 한 5만인구, 25만인구의 여기 상인들이 있다라고 보면 거기에서 임대 수요하고 또 내지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수요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다고 여기 지금 새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청량리는 지금 현재 GTX 노선도 두 개 노선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TX 노선이 B 노선, C 노선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역과 청량리와 용산에 GTX 노선이 가는 트라이앵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두 개 노선이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청량리는 B 노선, C 노선인데 의정부라든가 또 금정이라든가 또 송도라든가 또 내지는 춘천 마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갈 수 있으면서 환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초고속의 지금 현재 기차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북선에 대한 부분도 그야말로 황금 노선이거든요. 여기가 왕심리, 산계에서부터 왕심리까지 오는 그런 부분이 동북선도 여기가 환승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북선도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은 그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목선입니다. 이 면목선은 청량리에서부터 지금 현재 신내사량기지까지 가는데 청량리에서부터 출발하면 여기 시립대역 앞에까지입니다. 현재는 청량리역에서 도보로 간다고 했지만 시립대역 앞에 정거장이 들었으면 그야말로 1분이 안 걸리는 초역세권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제일로 초역세권을 대서 역세권 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거기가 보면 25층짜리가 들어갑니다만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이면 35층, 40층도 넘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북행단선도 지금 현재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현재 청량리가 지금 현재 변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로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현재 65층짜리 건물이 거의 지금 현재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65층짜리 5개 건물 그 안에는 업무지구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호텔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가서 보면 웅쟁이 웅장하고 와 이곳에 이런 곳이 들어왔네라고 해서 아마 천지개벽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런 거구나라고 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옆에 59층짜리 역시 지금 현재 거의 지금 현재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입주만 된다면 거기는 지금의 현지에 예전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라질 것이고 펜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실감이 없고 지금 현재 현장감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이 다 되면 와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이걸로 인한 전철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더 확장을 해서 그야말로 4통 8당 되면서 수요도 넘치는 그런 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대문구 전농동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청량리어 걸어서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수요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 주변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죠. 재정비 촉진지구 등 수많은 호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은 우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가격은 지금 현재 청량리, 전농답십리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되어 있는 그런 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데요. 구구역에 대한 부분은 역세권 개발로 가서 35층이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단지역으로서 특성화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35층 옆에 지금 현재 45층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요합니다만 그래도 노후도가 되고 주변이 활성화가 돼서 재개발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발표한 지역은 갈 수 없으나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의 투룸입니다. 매매가가 지금 현재 4억 6천이고요. 전세가가 지금 현재 지금 시세가 그렇습니다. 2억 7천에서 2억 9천까지 가고 있어서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이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